직 건 당규의 박물이 제일 좋아서 투표를 사는 농담 과거이십니다 나에게 구독해줘야 아니야 고ffe 알러 그런 곳을 입고 당근 jullie 가게 오우우우우우우웅 휘이이이의 오오 오예 예예예예예 reveal 음 네에 행 Veh sahute 내일 아침자 목 έναita 네에 그래서 근데 지금 어디가요? 자 일단 저희 우리 바람여tery을 갈 거거든요? 네 네 Vatican Ci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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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cil하고싶 puedes 요건었어요? 참새 챡 ¡챱! 챡! 챡! 챡ligt 선생님 1987 plays 챡챡! 이거 죄악 됐습니다 챡챡 이렇게 웃고있어 장가 안갔어요? 그래요? 아가씨한테 소개해줄까? 따님 어때요? 따님 줘요? 정글 같다 정글 날씨가 흐리지만 바다가 너무 이쁘네 짱이야 짱 팔 빨려다가 엄마 아빠 이름 써야지 저기 노을 주는 색깔 좀 봐봐 와 이게 날씨가 맑았으면 얼마나 예뻤겠어 바다 위에 주황색 색깔 봐봐 바다 색깔도 오 진짜 예쁘다 바다 이거 보러 온 건데 구루마 없었으면 대박이었는데 그치 도영아? 구루마 제발 가져오고 너무 이쁘다 오 시원하겠는데 와 우리 재밌게 놀다 가요 엄마 신났다 짠이라도 해볼까? 맛있게 드세요 일경업이에요 안녕 분위기 좋다 와 좋은데? 맛나? 응 오 좋은 노래 많이 나오네 애기가 야 나오면서도 춤추겠다 수영아 칼파리 가만히 있어? 지금 가만히 있어 안전거 넌 뭐하는 것도 좋아 오늘 왜 이렇게 멈춤하고 움직이지는 않네 명어라고 모른 노래라서 그런 거 아니야? . 하하하 아 웹 웹 웹 웹 웹 웹 웹 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LLC 원래 이게 10불이어도 되게 싼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근데 이걸 5불에 팔면 완전 대박인데 è 와 엄마 대박이다 진짜 이거 입어봐. 이거 분홍색. 이거 입어봐. 잘 어울리겠는데? 가방에 딱 놓고. 한 번 입어봐. 어? 뭐야? 괜찮은데? 진짜. 이거 비싼 거네. 그래도. 이거 5만 원 넘는 거네. 그래도. 아니. 아빠가 엄마 거 골랐어. 저거 봐. 아 그러고. 왜 나한테 그래 갑자기 둘 다 왜 저래 죽이는데 비올때 수영하면 재미있겠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일정 자취소리는 어떡하지 음식입니다 음식 버전이에요? 네 벌써 썸면 안가꼽네 아 예쁘다 그치? 응 자 이제 올라가야 되세요 앞에 열면 어리자 자 사진 많이 찍어 사진 하나 둘 셋 하면 대고래 하나 둘 셋 도회보리 도회보리 도회보리다 도회보리다 도회보리 도회보리 쌍쌍 지어서 다닌다 자 밑에 돌수리 진짜 많아 잘 Namen 도회보리 음 determination probable 튀김 고마워 출발 voluntarily 种에 할머니, 너 하나 빼내줄 귀여워 근데 하늘이 이래서 할 수 있을까? 도망여! 아니 수영장 갈지, 바다 갈지 바다가 더 날 수 있는지 바다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수영을 못 하니까 일단은 응파를 좀 배워야겠어 응파를 알려줄 수 있잖아 아빠, 엄마 세 바퀴 넘게 돌았어 수영장 잡아줘가지고 아니 다 잡아줬지 라면은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다 아우, 국물이 그냥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응 비가 왜 또 오냐? 비 오는 날? 이유 없어 내가 없게 그냥 엄마 그냥 한 말이야 아니, 1월 밤 이렇게 해놓고 가니 뭐 하는 거 같아? 컵도 바꿔줬을걸? 아니 그니까 비 오는 날이랑 뭐 상관인데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야 엄마, 엄마 왜 그래? 흐흐흐! 따지지지 네, 재밌다 갑자기 품 때렸어, 나를 응 못 걷으니까 깜짝이 뒷marks 랍스타 먹으러 갑시다 랍스타 몇 마리 먹을거야? 10마리 단단하게 10마리만 먹자 화이팅 이름도 왔으면 저런 식당 가서 삼겹살 좀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 의외로 일식이 맛있댔어 일본 문화가 많이 있어서 여기 써있네 네 로비에 이렇게 있네 음식도 있고 사람도 있어 여기도 뭐 잘 보이니까 짠 건강하세요 행복합시다 오 맛있어 스테이크 무브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기 어려운데 맛있네 음 음 소리 엄청 부드럽지 음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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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다시야 이거 다시야 와 이거 제대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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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갑자기 김치 김치 땡기니 김치 갖다 줘? 없어 못 본 거 같아 여기 김치가 없어 맛잔데 음 어디 있었어? 여기 음 음 음 오 아빠 이거 진짜 될 것 같다 아냐 아빠도 음 음 아 이거 와봐 음 음 음 음 음 아빠 손 괜찮아?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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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뭐가 있어? 음 아니 아빠 자 자 아 어떡해 나 먹었잖아 아빠가 너무 열심히 가서 못먹겠어 아까워가지고 집에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? 먹어 먹어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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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지 말자 고맙대 아빠 보고 근데 이제 그만하래 이제 팔파리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깐다 아빠 팔파리가 이제 그만하래요 고맙다고 이거 10마리 이상인거죠? 30%? 이게 단가요? 30%? 이번 괜찮아 먹어 별빛도 취소돼서 어떡해요 별 내 혹시 모르니까 내일 날씨 좋으면 찍어 진짜지? 그래 간다 약속해 별빛 보여준다고 해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진짜지? 얼마큼 됐어?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한쪽으로 풀으라고 했어 했는데 얘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넌 꼭 해야 돼 그거를 니가 얘 고집을 꺾어가지고 시켰잖아 했는데 얘가 또 조건을 걸어 이거는 진짜 지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가 꼭 하려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래? 근데 너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데 근데 얘는 절대 못하는 거 하면 안 되지 세경어를 잘하다 이거야 뭐 실화 기반이에요 그거 응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세경이를 보고 하는 얘기 그래서 별빛 투어는 해야 돼 그래서 별 보여줘야 돼 알았지? 그래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대일 낮에 찍어요 그냥 팔팔 봐 낮에 나는 오늘 토스트 해 먹을 거야 나는 오늘 토스트 해 먹을 거야 나는 오늘 토스트 해 먹을 거야 글로우 라인 있는 차선 양쪽에서 같이 쓰는 비보 좌회전 구간이에요 차 안 올 때 좌회전 유턴 가능하세요 좌회전 하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유소는 대표적인 쇼핑몰 옆에 다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가실 곳은 네 사랑의 절벽 사랑의 절벽 네 사랑의 절벽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스페인 이쪽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던 곳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스페인의 장교가 이제 한 여성을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랑의 절벽 왜 뛰어내렸대요 사랑은 그 여자 뺏기기 싫어서 둘이 그냥 그렇게 사는 죽겠다 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사랑의 절벽 사장님 몇 년 사셨어요? 저는 한 45년 정도 살았어요 45년이요? 네 45년이요? 네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? 네 여기 공기가 좋으니까 동아님 편이에요 동아님 편이에요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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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엄마가 꽃인데 꽃을 왜 찍는 거죠? 우리 어떻게 해 집에 갈 때 한 3달러 주어야지 에스쿠즈맨 에스쿠즈맨 하고 가버려서 그럼 어떡해 에스쿠즈맨 하고 가버려서 포즈가 좀 야하지 않아요? 찌워내리는 포즈에요 뭐가 야해요 선생님 아 포탈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니 너무 남자가 조금 왜요? 포즈가 조금 아 그럴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쁘네 날씨가 너무 좋아 혜구야 복 받았어요 날씨 복 오늘같은 날 별빛을 봐야되는데 밤에는 또 없을거에요 어 오예이 으아 금방 덥지? 어 땀나 으음 맛있어? 아 완전 맛있어 으음 완전 맛있지 아 맛있다 나트륨 쪽 빠지는 맛이야 어 너무 맛있는데 헉 저 안에 원래 하트 들어가는거야 신혼여행이다 생각하고 햇볕 만들어봐 ह가 제일 잘지 몰라 이렇게 해봐봐 아니아니 이렇게 해봐봐 아빠 엄지손가락 밑으로 가게 엄마 봐봐 아빠는 안 들어간대요 종교 있으세요? 종교가 있으세요? 나무가 엄청 커 여기가 스페인 광장이래요 여기 왜 온 거에요? 사람들 다 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이것 때문 아닐까요? 시티투어 할 때 여기를 와 여기 관공서 같은 것들이 다 있대 여기 박물관이랑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팔팔 뭐래요? 지금 별래요 지금 혹시 똥이 마려온 건 아니죠? 왜요? 그래 보여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왜 그래요 저한테 내가 너무 큰 거 산 거 아니야? 내가 또 큰 거 샀네 왜 안 되니? 더 해봐 가다보면 돼 하나 둘 셋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아, 그러네 침에 못이 발인이라니 진짜 맑다 물이 이게 바다라니 얕고, 낮고 그치? 응 쩔으니까 아기들도 저기서 수영하나 보다 돌아가면 수영 열심히 하실 거예요 바닷물이 또 파래 왜왜왜 왜왜 우와 이거 어저께 엄청 많았어 응 조심해 봐봐, 수족관이네 어디? 어디? 멀리? 어디? 또 지나갔지 봐봐 우리 수영 나왔어 오, 상어다 상어, 진짜 손으로 가서 잡아야 돼 낚시세, 상어, 상어 상어, 봐봐 오, 여기 바다 색, 이상한데? 물 색깔 물 색깔 오, 여기 바다 색, 이상한데? 물 색깔? 응, 어머나 뿌리 대박 응 오 거품이 왜 이렇게 많냐? 거품만 없었어도 괜찮았을텐데 거품만 없었어도 괜찮았을텐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뒤에는 이렇게 발전소 갔어 응 가자, 여기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여기 산모한테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여기 산모한테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응, 가자 가자 오, 맛있겠는데 네 네 주문 먹어도 되겠다 응 음 음 전날 근데 이렇게 야채가 많진 않니? 그러게? 뭔가 고기가 되게 많네 바깥은 상태 응 맛있다 근데 음 음 음 파랑 막 마늘 냄새 이런 거 음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맛있네 이거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음 맛있겠다 이거 먹으니까 움직이네 언니가 웃긴다 배고팠나봐 팔파리가 나 이렇게 했는지 오, 맛있네 오, 맛있네 맛있지? 응, 맛있겠지? 응 오늘 숟가락 한 번 더 먹어도 되겠어? 응, 맛있다 응 밀가루가 안 들어갔대 오, 요게 응, 뭐야 러시플라가 그거 가보긴 했어 응 맛있어? 맛있어 맛은 맛있지만 얘기는 맛있긴 해 응 소원성씨 응 재밌게 놀으세요 여기에서 많이 살 거예요 뭘 많이 사요 선생님 화이팅 너무 많은데? 뭐가? 이거 어떻게 잡아? 뭐라고 해도 못 보겠다 아, 귀여워 모자들 아, 귀여워라 아, 귀여워 아, 귀여워 어떡해 미칠 거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? 없을 리가 있나? 다행이다 갑시다 어디 갈 거야? 아빠 아빠 이제 보는 거 같고 잠깐만 가시다 아빠도 신네비 재밌어요?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응 되게 조그맣다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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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.. 그래도 미끄럼틀 탔잖아요 어떻게 되지는 줄 알았어요 큰 용기에요 큰 용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잘할 수 있지 수영? 돌아가서? 네 그럼 약속해요 또 수영 진짜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응